브리 꿀팁 좀요. 트레이서 깡!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사네. 1일 1깡 실천하셔야 돼요. 오늘은 좀 약간 힐러 특집으로 갈게요. 힐러 오늘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저것. 뭐지 적팀에? 찐이니! 찐이네! 김도현 씨. 자네 오늘 내가 닦아주도록 하겠다. 나윤이 많이 죽으셨네. 마스터에서 만난다는 게 참 짠하네요. 뭐 그래. 그래요? 저 찐이에요. 오버치 하지마 이거 무섭다 야. 얘들아 지면 안 돼 알겠지? 아! 집중해라. 뽕 있다 애. 이번에 뽕 턴할게요 형님. 우리 민선 어딨니? 네 주방. 트톤에 뭐해! 트톤아! 뭐하냐고! 엉크 떴나. 잃어버린 30초 톤 갈게요 이거. 그 다음 그 다음. 아 혈압. 아 혈압. 저 팀 위도와 아이디가 멀쓰이거든요. 노멀스인데 자비가 없어. 근데. 제완. 수면 더 막았고. 아 나이스. 아 아이고 씨. 팔리노 쏜 놈이. 무리야 걱정하지마. 걱정해. 걱정하지마. 어 미안해. 형아리 한 발이 안 맞았지 뭐야. 무리 좋아요. 안 좋아요. 아 나이스. 나이스. 너 좋아 좋아 좋아. 히넷. 그렇지. 아아. 매일 좋았어. 에코 어딨어 에코. 에코 어딨어. 왜. 와 잘하네. 아니 저거 죽어 왜. 아니 저거 없어요. 제가 뭐 총알을 어떻게 피합니까. 매트리스입니까. 아야. 아야. 으어. 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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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굿모닝. 방프라 하지 마라.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형님. 실력도 더럽. 아이. 어머. 좀 적팀 보다 부족하고. 어? 플레이도 더러우면 어떡해 인마. 그럼 완벽하게 진 거야. 에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. 근데 방팔하는 건 죄예요. 아니 근데 적팀의 위도우가. 진짜 그냥 헤드밖에 안 쏴요. 그러니까요. 나이스. 야 야 굿모닝 뭐야. 그새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. 투뱅 들어갈 거야. 오케이. 도저. 잠깐만. 한조 뒤에. 잠도연. 어. 아 괜찮아요. 아 근데 첫판이라서 에임이 조금 앞다. 시그마. 그 오른쪽. 왜요. 아 안 되겠는데. 아니 적팀 위도우가 지금 거짓냥 귀신이라니깐요.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. 여기서 막는다. 막자 막자 막자. 할 수 있다. 얘들아 집중하자 알겠지. 시그마님 님 저랑 같이 있어야 돼. 다 미소서 안 되겠어요. 여긴 버젼이 이로겨. 여긴 버젼이 이로겨. 여긴 버젼이 이로겨. 여긴 버젼이. 힐뱅 들어갖지 모양. 그새 조자. 벌이사. 반대기. 나이스 또 이 게. 오우쉣. 진짜 할 수 있다 얘들아 두터만 막으면 이긴다. 한조 위치 확인하세요 한조만 조심한뒤. 저격수. 애쉬 힐 줘라. 힐뱅. 나이스. 버리마루커. 자 막 턴이다. 시그마 위에서 독대기 조맥 끝입니다 얘들아. 오케이. 한조 위에. 잠도연 위에.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 만하면 됩니다. 도라루야! 도라루야! 아 제발! 아 힘이! 이따! 아 노슛! 제발! 시바필해! 날 살려! 탬톤! 제발! 포커싱 한조 어디있네! 한조 내 대가 위에 와 씰 아 잠만 지금 소화가 된다 뭐라카노 씨 팟켈이다 진짜 네.. 핵은 아니네요.. 잘하네.. 이런 위도를 상대로 우리가 이겼다는 게 참.. 아니 첫판이잖아요 님들아.. 수면청 일부러 안 했습니다.. 지금 잘 시간이 아니잖아요.. 9시 반인데 지금 수면청을 맞춘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.. 어우 사업 가능합니다.. 예 가죠.. 사실상 이제 자기가 오늘 에임이 조금 약간 후달린다 하면은 모이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. 모이라로 질금 먹으면 만원.. 이거 마우스 좌클릭 부술게요.. 힐 절대 안 주워야겠다.. 딜러 모이라 올라갔습니다.. 갑니다.. 또 만났어.. 안되겠구만.. 모기 간다.. 뭐 물질 정해야돼.. 만화필..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.. 약간 좀 불기태해야 될 것 같은데요.. 생탈은 어쩔 수 없네.. 구인선 똥 땅.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사네.. 깡! 깡! 내 뒤로! 뻔띠 방벽! 핫! 무리하면 안 돼요.. 무리하면 안 돼요.. 여러분들 무리 지어 다니세요..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.. 흐흐흐흐흐흐흐흐 크레이서 깡! 하이! 에이씨.. 역시 점프로는 달라.. 킬러라서 조금 아쉽네요.. 제가 만약에 손브라를 했다면은.. 또 이거 모르는 게임이거든요.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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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흐흐흐흐흐흫 정말 알만 깡 성광 과짐 매크리 매크리 조자 이차 하핳 하나님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말라니깐 브리기태 브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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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랠 나이스 트레야 쿠키조났다이 쿠키조났어요 조나스블루 노래 좀 추천드립니다 와.. 이게 뭐.. 공기태지 민서님 조심하세요 민서님 변신할 수 있어요? 하나님 잘 가세요 그 말로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깡 복수했다이 걱정하지마 우리도 쿠키 줘놨어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쿠키 한 번 더 오케이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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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줬다이 힐러드 걱정하지마 얘들아 부모의 마음으로 살린다 얘들아 부모의 마음 어.. 사복 조심 어.. 그렇지 네 깡 노 흐헤헤 우우우우우 프린 셰커 둔발넘 깡 둔발넘 깡 렐리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걱정하지마세요 둔발넘 깡 브릿두 브릿두 석양 오른쪽 아아아아 얘들아 나이스 둔발넘 노궁 아 브릿 나이스 마트 어 브릿 잘해 적도에 쿠키를 주는 그의 센스 1일 75강입니다 브릿두 유저입니다 윈선 화났다 윈선부터 윈선 윈선부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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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킹굴 딱 들어갈 때 방벽 주면서 살살 갉아먹기 렛킹굴 살려야돼요 쿠키 줘놨어요 위도우님 쿠키 줘놨어요 트랜이 걱정하지마세요 이거 그냥 거짓말 마인크래프 중심기인데 이거 그냥 살펴봐 아이참 아이참 아니 오 왜 또 많이 써 상대에 무슨 상대했다 와아 야 잠만 나 방금 순탄 있었는데 우리 자탄 갑니다 헐스바아노 튀려주십시오 우후우웅 아라 깡 사라 살려 크레 트레 깡 나이스 오우 역행 예측 좋음 깡 플레 후빕 citizens 야 나 진짜 피로 잘하나봐 군더더기가 없나봐요 이게 진짜 쓸데없는 쿠키가 없었어요, 진짜로. 딱 진짜 적대가 없어요. 필요한 애들한테 만지는 게 약간 들어가고 있네요. 우리 꿀팁 좀요. 말씀드렸죠. 1일 1강 실천하셔야 돼요. 비의 깡을 듣고 오세요. 들으면서 하세요. 여러분들 유튜브 제발 좀 많이 봐주세요. 구독 눌렀어? 꾹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